자 냉장고에 좀 더 오 예쁘다 소티 안 좋으시다고요 오브면도 할 수 미치겠어요 울렁거려요 저희는 땅에 삼았네요 맑은 도시 안색이 있어요 이건 다시 옷이 예쁘게 생겼어요 오 귀엽게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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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 음.. 음.. 상큼해 음 시원한데? 꼼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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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꼼꼼 꼼꼼꼼꼼 발음이 귀엽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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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제일 맛있다 원래 술 먹은 다음날 물이 제일 맛있어 아.. 아.. 일단 살 것 같다 가서 어.. 사는데 술 먹을 때 같이 먹었는데 그때 기억이 안 좋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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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이거 다 담그고 있는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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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다 먹고 콩약풍에 들어있는 쪽에다 또 솜당을 들고 힘들어 안 먹었어요 저 조치씨 저 조치 너무 심해야지 거의 못드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은데요? 콜라가 맛있다고요 콜라 맛집이네요 이 집 근데 망고가 하나도 안 시원해서 안 시원하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맛있긴 하죠 빨리 달라고 망고만 쳐다보는거 봐라 아니 근데 안 시원하니까 뭔가 망고 젤리같아 어 인정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이제 먹으려구요 이게 큰 과일이라고? 카눈 회사에서 제일 큰 과일 이거 보세요 이만해요 에헥? 아 여기서 나오는 그런 알맹이들인가 음 진짜 심각하니까 칫감이 살짝 결이 꼬독꼬독 씹는 맛이 있네 이렇게 풍선껍 맛 되게 중독성 있다 이게 짜증나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치고 콩구만냄까? 콩구만냄까? 이렇게 짜증나 두리안 4촌이래 약하진 않은데 짜증나 두리안 4촌이래 두리안 4촌이래 두리안은 이거보다 훨씬 시원하네 두리안 3초 한참 무лам 호박 요런같은 팻을 위한 반려동물을 위한 메뉴도 있어요 근데 아포갓도 별로 안 먹고 싶어 딸기 아메리카노도 있고 과일 아 근데 물 흐르고 하니까 더운데 안 덥다 무슨 말이지? 그 자리가 더 시원해요 아 그래? 너무 예쁘다 그냥 수박을 통으로 갈아 넣으면 돼 엄청 달진 않은데 맛있지? 조금 달달한데 다른 걸 못 먹어서 그런가 봐 여기 가격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몇만원이에요? 여기가 반숙지고 진짜 비싸요 그냥 한국 카페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한 2만 5천원 정도 하죠? 수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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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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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가 달러포파이 야시장 달러포파이2 야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재개장했다고 고춧가루 아까 봤던 판말라야 뚱깡이고 여기가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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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來 고춧가루 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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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펄 고춧가루 햍덩이 orders 때로 fr 먹겠습니다. 숟가락 좀 넣을게요. 됐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아이소. 아니, 이 블랭 다르네. 새 타입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삼겹살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가 근데 충격적이에요. 응.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이 너무 잘해요. 미쳤어요. 이 고수맛 나는 고추 소스가 너무 맛있어.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동받았네? 이 밥은 있다. 고라파도 맛있어. 밥을 하나 시킬까요? 아니, 밥. 그냥 밥. 흰밥. 안 잡히네. 조금만 뒤로 가세요. 잡았다. 음. 27,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 친구 넣어도 돼. 모르게. 조핑 넣어도 돼. 조핑 넣어도 돼. 조핑. 조핑 넣어도 돼. 안 넣어. 아. 이거 뭐 쓸까? 이거 뭐 쓸까? 비 오는데 그냥 걸어갈게요. 가feh baseline. Joining me nopput. 네, 이렇게 보이 savory. 네, 당신도. 왔어 갔다 왔다 와gili mentalityesen. 아, 이거 먹어보겠다. 이 사람이 이거. 이거 먹어보겠다. 대한민국에서 먹어볼까? 아, 대박이다. 누구의 날개랑 고기다. 꼬리 맡아 나셨을 때. 고기다. 아무안, 아무안, 아무안. 잘 못해. 모멘빛. 갑자기 바라탕이 찐다구. 바라탕이랑 고지랑. 나가면. 얼얼합니다. 얼얼해요. 소세지 어때? 내가 좋아하는 우주 역시 빨간 게 맛있다 빨간 건 좀 달달해 난장 같은 데 위생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좋을 것 같아 자기 자기가 먹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야겠지? 고수 향이 좀 난다 고수? 맞네 고수가 들어가네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고수 빼달라고 해야 돼 저녁에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작년이 아니라 밥이었어요 순대 먹을 때 간직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에 카메라 숙련기를 맞두고 와서 호텔 들렸다가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어제 좀 아프게 하시는 분이 너무 아프게 뼈를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팠는데 오늘은 근육을 그냥 아주 조져서 그런 것도 없이 세게는 안 하시는데 계속 시원했어요 그 다음에는 타이어 사진 찍어봤나? 응 태국 갔는데 안 받아보기도 그렇네 그때 안 찍었나? 근데 배터리가 아까 빨간불 들어왔던데 갑자기 두 칸 채워졌어 이거 왜 이래? 우리가 첫날 먹은 건데 이거랑 이거 먹었어요 이거 맛있더라고 어머 나 우유 먹고 싶어 우유? 옥수수 우유 먹고 싶다 응 몰라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 근데 6,000원 하길래 되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되게 작네요 저는 옥수수 밀크 먹고 남자친구는 맥주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추김 정도 하는 맛있네 맛있는데 음 맛있다 조금 걸쭉한 그런 달달한 옥수수 밀크를 원했는데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난 약 10분에 운동하는 시간 오늘의 마음은 먹기 사이드라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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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